선생님, 영상 보고 왔습니다. 공문 먼저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25년도 시험 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25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 현 시점에서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내가 교재를 사놨는데 내년에 비용이 2배, 3배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추천해달라. 이런 연락이 우리 학생 Q&A나 아니면 카페를 통해서도 많이 인입되고 있어요. 확실한 방법을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문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은 이미 영상을 통해서 출제 기조 전환 문제에 대한 모든 분석을 마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의 방향성이 뭐냐면 이제는 암기를 지양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암기를 아예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할 부분은 충분히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내용들, 저 먼지 속에 있는 저 어휘들을 꺼내다가 이걸로 당락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에서 글을 읽고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분들의 사고 능력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의 영역은 아니지만 같은 언어 과목인 국어 과목에서도 같은 기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근시한적인 지점에서 영어만을 봐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것이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첫 번째 어휘예요. 어휘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라는 게 만약에 공사장의 벽돌이라면 그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 바로 구문이에요. 어휘와 구문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시험의 체제가 어떻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기조 전환에 관련된 완벽한 해설지를 이미 내부적으로는 마련을 해놨어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먼저 보고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에 어떤 여타의 학습 경력이 있으시다면 그 해설지만으로도 제가 왜 어휘를 강조하고 구문을 강조하는지 일감에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휘와 구문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는데요. 이때 한 가지 그 어휘와 구문 사이에 그 중간에 약간 본드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 공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법을 지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시험이 바뀐다는 내가 공부해서 무용해지는 건 아니냐 노노 필수적인 문법을 24년도 강의로 1회독을 해놓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겁니다. 자, 어휘, 필수어휘들 그리고 필수어휘라 하면 기본서 어휘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외우시고요. 그리고 구문 저희 커리큘럼 라인업으로 한다면 구문 X 1회독 해놓으시면 천군 만마를 얻으신 듯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문법 1회독 안에 있는 내용을 딥하게 다 외우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1회독으로 전체의 윤곽을 잡으실 수 있게 작업을 하시면서 구문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신다면 25년도 시험에서 선점을 차지하고 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년 8월 6일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